안녕, 안녕! 포켓몬 트레이너 여러분! 타르뱅하고 있어 백뉴스니라! 꽉쇼! 순무관장님이 본 검은 레쿠자를 찾기 위해 리쿠 일행은 카라르 광산으로 렛츠고! 꽉! 하려고 했는데 외톨이 몸집을 입을 발견! 그럼 외톨이를 내버려 둘 수 없는 리쿠! 리쿠, 그럼 레쿠자는 어떡할 건데? 근데 뭐, 그런 게 리쿠의 장점이긴 하지. 꽉쇼! 자, 그리하여!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! 외톨이 몸집을 입... 꽉쇼! 탄소년단 자,에 워즈 띄우